안녕하세요. 해피데이 닭입니다. 오늘 또 포근이에 와서 제가 지금 몇 가지 일을 하면서 신기한 게 있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유튜브를 켰습니다. 지금 제가 적심을 한 거예요. 여기 지금 이게 뭐냐 라올 금입니다. 이게 라올이라면 이건 라올 금입니다. 지금 적심한 곳에 자구가 두세 개씩 나고 있죠? 안 난 것도 있지만 그 윗부분은 어디다 심었느냐 여기다 심었어요. 방울봉은 금 옆에다 심었는데 이렇게 들춰보니까 뿌리가 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한번 열었다 해서 뿌리가 지금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파서 넣어주겠습니다. 뿌리가 나고 있어요. 하나만 요건 안 본 건데 아직 안 나고 있어요. 뿌리가 하여튼 나고 있다는 겁니다. 요거 뿌리가 난 거를 봤는데 두번째 하니까 뿌리가 지금 접혀 있네요. 자 그리고 뿌리난 것도 보여드릴까요? 요건 살금인 금입니다. 살금인 금인데 지금 금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고 금이 아닌 걸로 올라오는 것도 있어요. 요런 거는 그냥 너무 올금이 돼버렸어요. 요것도 올금이 돼버리고 요것도 올금 근데 이건 금이 아닌 걸로 올라오고 요거는 금과 금이 아닌 거 이렇게 두 개로 올라오고 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오팔리나인데 와 뿌리난 거 보이시죠? 오팔리나 윗부분입니다. 오팔리나 윗부분 사실은 이렇게 뿌리를 자꾸 열어보는 것이 좋은 건 아닌데 요거는 지금 웨스트 레인보우인데 가장자리에 줄기 가장자리 아직은 안 나고 있어요. 근데 요기 지금 윗부분 윗부분 세 군데 있죠? 요거 지금 뿌리가 났다는 겁니다. 실뿌리 보이시나요? 신기해요. 지금 이제 더워서 물을 안 주고 있어요. 요 하얀 알갱이는 뭐냐면 제가 여름이 되기 전에 영양제를 좀 준 겁니다. 여름을 좀 잘 견디라고 영양제를 줘요. 하나 둘 셋. 지금 이 쇠 부분은 뿌리가 났어요. 요거는 뭐냐면 자 요것도 지금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어요. 그쵸? 요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지만 여기 숨어있는 것들도 요렇게 보면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자 이게 지금 입고지도 햇빛을 좀 봐야 되나봐요. 자 그 아랫부분은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두 개씩 세 개씩 신기합니다. 자 제가 그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핸드폰을 폈습니다. 자 라울 지난번에 잎을 많이 따져왔죠?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지금 더워서 물을 안 주고 있는 관계로 지금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다행히 죽지 않고 잘 자라고 있답니다. 방울복란금도 사실은 더운 계절 너무 힘들어하는데 잘 자라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지금 아까대에 보여드렸던 그 금 적심한 부분에 지금 이렇게 세 군데 자구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지워드리고 싶고요. 요건 라울을 안 따줬습니다.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서 하엽이 생기면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여기 지금 아까 오팔리나 뿌리가 났죠? 아랫부분은 이렇게 자구가 두근도 올라오고 있어요. 요것도 지금 패러독스 철화인데 뿌리가 났어요. 이렇게 심어줬어요. 자 여기 지금 신기한 거는 지금 매직잼골드에요. 봄에 노란색으로 올라왔던건데 요것도 옷자라서 적심을 해줬답니다. 여기 보이실려나 모르겠어요. 여기 요 과지에 제 손이 떨리네요. 지금 여기 자구가 4개 정도 올라왔나 여기도 지금 두 개 정도 여기도 지금 두 개 정도 여기도 지금 여기도 지금 여기 세 개 올라오고 있죠? 여기도 여기 여기도 자구가 지금 두 개 두 개 올라오고 있고 여기 가장자리 리꼬지에도 자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제가 여기 물을 좀 더 줘요. 여기 리꼬지는 물을 조금 더 줘요. 여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신기해요. 신기합니다. 여기도 지금 자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른 건 이렇게 다른 건 아직 안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 지금 연봉 아 백봉 백봉 위에 잘라서 여기다 심었거든요 그리고 아직 뿌리가 안났어요 근데 제가 다른 화분에 심었습니다 근데 신기한거는 여기 보세요 보이십니까? 아래쪽으로 자국이 엄청 많이 흘러 있어요 아래쪽으로 위로 올라오는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확대할까요? 보이시나요? 여기 위로 올라올줄 알았더니 위로 올라올 신기합니다 참 신기합니다 생장점을 자르면 아래로 자국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너무 신기하죠? 지금 홍공작금은 너무 이쁜데 요거는 요거는 적심하지 않겠습니다 월미인 적심한거 다른데 꽂아놨는데 지금 자국가 2개 올라와 있어요 요런거는 지금 생명력이 다 자국가 4개가 올라오고 월미인 요거는 잎꽂이가 되고 있는거에요 요거는 요거는 프리티금이거든요 브론즈금이라고 나와요 요거는 지금 잎꽂이가 지금 되어서 싹이 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요거 제가 자국을 다 떼어주고 가지만 남아있던 곳에 이렇게 싹이 아까처럼 나와서 잘한겁니다 신기합니다 뭐 정말로는 천손촉 만손촉 이렇게 부르는데 요 하나씩 떼어서 심으면 전부 다 싸게 납니다 생명력이 굉장히 강해요 요거는 제가 자국을 너무 부리는거는 제가 조금 너무 많이 늘어나는거 원치 않기 때문에 오늘 한거는 뭐냐면 아메치스 아메치스 잎꽂이 한 것을 여기다 이렇게 심어줬습니다 아메치스 잎꽂이 한 것을 오로라 오로라 잎을 다 따서 올려준 곳에다가 같이 자라라고 아메치스 잎꽂이 해서 키운 것을 올려줬답니다 신기합니다 지난번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라올이 과연 잎꽂이가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여기 뿌리난거 보실까요 뿌리난거 뿌리난거 뿌리붙어놨어요 지금 그런게 지금 라올이 반정도는 반정도는 물러서 제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잎꽂이가 되는게 아니거든요 이런거는 물러서 사실 잎꽂이가 안되요 이렇게 버려주고 여기 지금 여기 여기도 지금 뿌리가 나고 뿌리가 나고 뿌리가 나고 뿌리부터 나네요 자 이제 여기서 여기도 뿌리나고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손이 커피를 좀 마셨던 여기 뿌리나고 요렇게 하면 뿌리난게 보일까요 자 저는 보이는데 뿌리난거 뿌리나고 있는거 보시나요 다른거랑 사실은 이게 마른 흙에다 심어야 되는데 약간 물기가 있는 마사 위에다 올려줬더니 좀 물은게 좀 많아요 그래서 반은 버리고 반은 이렇게 뿌리부터 나고 있습니다 물러는건 또 버릴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잎꽂이가 되는거는 요 작은잎도 뿌리가 나고 있어요 많지는 않겠네요 그럼 이것이 자라면 다시 합식을 해주면 큰 대품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랄 수 있어요 작은것도 뿌리가 났죠 신기합니다 자 이거는 다른건데 이건 짚씨 제가 짚씨도 잎꽂이 한거에요 근데 너무 많이 심어져가지고 이렇게 넓은데다가 듬성듬성 심어줬답니다 크게 자라라고 자 오늘은 라올 뿌리나는거를 좀 보여드렸습니다 뿌리 나오는거 아직은 자구는 안나왔어요 뿌리 나온거 보시죠 라올도 잎꽂이가 된답니다 저는 잎꽂이를 해서 여기 또 뿌리가 났죠 잎꽂이를 해서 잎꽂이를 해서 많이 심어줬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피데이 다육이 였습니다 안녕히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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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savez